오늘의 방전은 갈구기 갈구기 음 아키랑은 좀 쉬었다 할거야 쉬었다 오늘의 방전은 갈구기야 어 너가 밭이야 가을에 풍년 나겠다 올해도 시청자 풍년 날거 같애 올해 가을 풍년이네 친구에요 친구 이건 비염이라서 뭐 코를 판다고 되는건 아니야 상대방 초량부터 압박을 내가 좆다하게 넣어야돼 인정하는 부 뿐이냐 아 왜 안찍어 아니 거리가 안됐어 아 진짜 거리가 딱 봐도 되는데 주화를 흘러 아휴 그래 안됐다 안됐다 해줄게 니 문제기차고 안됐다 인마 주화를 흘러 이거 이거 존나 압박을 존나 세게 해야돼 얘네가 로빙까지 다니게 되면 게임이 진짜 망해요 가비요 야 힐이랑 다 나갔다 저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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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케 안되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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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마나가 내가 해 해 해 해 해 해 뭐해 아이씨 찍으라고 개새끼야 간보지말고 아니 어떻게 그 쿨이 쿨인데 어떻게 찍어 쿨이야? 그럼 앞으로 쿨이라고 말을 해 나한테 아 나는 쿨 아닌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너를 왜 눈치보게 만들냐고 시발놈 안 들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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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해 망쳐버리는 거지 그렇지 니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드림이 올려야겠다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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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 거야 아 야 야 죽이자 이거 죽이자 천천히 천천히 죽여 천천히 쿨쿨쿨 나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죽여 아니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는 거잖아 내 말은 누가 바로 죽이지? 뭐? 아 이거 미리 못먹기만 해봐 이거 내 쪽으로 같이 하지 아 때려! 아니 큐브 아나가 안 돈다고 개새끼야 아니 때리고 혼자 돌리고 또 때리면 잡았겠다 때리고 평타 돌리면 임마 도망가지 새끼야 코구멍 도착하지 임마 이거 시발 장전시간 2초인데 개새끼야 하나도 안 들려 병신이네 병신킹이네 병신킹 아 나 진짜 아 마나만 있으면 잡는 건데 이거 아 알리스타 시바새끼야 아 아 알리스타 혼나 아 마나 해보면 되던가 그러면 그래야 있으면 개새끼 뭐라고? 나한테 그래 아 세상을 잘하는거야 아 도라님 갈걸 아 도라님 갔으면 땄잖아 이거 아 그니까 왜 도라망팔 같대 아니 그러니까 니가 말을 해 그런걸 나한테 말을 안하고 나한테 뭐라 하지마 앞으로 알았어? 그런거 하나하나까지 내가 어떻게 다 챙겨주냐고 하나하나까지 니가 다 말을 해줘야지 처음엔 신경을 써줘야지 나한테 아니 내가 진을 오랜만에 하는데 아 아니 내가 진을 어떻게 알어 니가 공부를 해야지 너 점수 올리고 싶은거 아니야? 나 진 한판밖에 안해봤는데 인마 서포터가 서포터가 알면 돼 인마 서포터가 원딜을 알아야지 인마 저걸 알아 지피지면 백전빛선 안 들어봤어? 새끼가 시바 지만 알면 다 되는줄 알아 이기적인 사회 시바 어? 뭐라는거야 와 책임전과 5개 빵 사당탕탕 이거 뭐야 세주안이 어딨냐 바텀에 있나 또? 이 의심은 X 빠지게 많아요 또 아이오 세주안이 위드 있는데 바로 바텀에 있다고 의심하는거 봐라 그 의심이 너의 의심의 첫번째 W 안빠졌으니까 이제 걸게 다 왔다 천천히 해라 빠르게 하냐 빠르게 하면 뭐 나아지는거 있어 이제 천천히 좋았다 역시 갓오더 갓오더 뭘 갓오더야 들어간다 이게 갓오더 오글 빠졌을때 바로 그냥 갈게 아유 내가 갈게 갈게 때리기만 하면 뒤져버리면 뭐 이게 게임알바지 야 이 씨 야 우리 트위치 왜 하고 있었냐 체력이 체력이 너무 아파 아니 우리 트위치 왜 하고 있었냐고 트위치 하다가 갑자기 이거하니까 라인전 존나쉽네 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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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잖아 아니 뭐해 아 나 진짜 니 존나 맘이 안들어 이럴때마다 어? 니 이기심이지 뭐야 이게 에코의 플레스턩 아니 이게 니 이기심이라고 뭐가 뭐가 또 내 이기심이야 내가 어씨 먹는거 방해한거잖아 방금 아니지 이거 에코 뒤질까봐 풀..한거지 근데 에코가 플래스턩 아니지 너의 이기심이지 아니 씨X잘 풀리고 있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냐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가 불만인데? 뭐가? 어? 음... 모르겠어. 니 목소리... 아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어. 난 내 전부터 있잖아. 11년 전부터 생각해보던데. 왜 너만 보면 화가 나고? 왜 니만 보면 불만이 많아지고? 이유를 잘 모르겠어. 나도 동감인데 참고 있잖아, 나는. 나는 미안. 나 참는 거 잘 못해서. 너도 왜 자꾸 안참는데. 난 참는 거 잘 못해서, 미안.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을성이 없는 참을성이. 자, 잘 못참아요. 존석이라 그랬나? 방금 곤민이가 나간 거야. 중견이가 나간 게 아니라. 곤민이가 자꾸 염탐하러 와. 염... 염... 짐벌색이 반응. 이 새끼 의심하는 거 봐라. 또 인성 나오죠? 짐벌색 나오죠? 아, 진짜 좀 말도 못하겠어. 들으셨죠, 님들? 어? 들으셨죠? 이 새끼 너의 이기심이 거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 어, 이거 들어가면 따겠다, 이건데. 다, 다 빠졌어. 하아... 나이수... 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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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시발 새끼. 이게 이기심... 보셨죠? 이기심? 어? 이게 왜 죽지? 보셨죠? 왜 죽지, 이게? 야, 죽을 피가 아니었는데? 마스터 가기 싫어? 킬백이 날라가 버리니. 야, 마스터 가기 싫어? 너 인마 다이아에서는 서포터가 막 킬 먹고, 어? 들어봐, 새끼야. 서포터가 다이아에서 막 킬 먹고, 어? 어? 막, 그냥 막 킬 먹고, 와드도 먹고 막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스터 인마, 마스터는 달라, 이제. 어? 지금 다이아 일 50점이잖아. 아니, 죽을지 몰랐다고요. 어? 다이아 일 50점에서 마스터 올라가는 순간 게임이 달라져. 왜? 원디리한테 몰아줘야 돼요. 원디들이 잘하기 때문에, 어? 이건 와드도 좀 주고, 킬도 주고, 터워도 좀 주고, 미니언도 좀 주고, 경험치 좀 세배 먹지 말고 위협해서. 어? 이게 아니라 이거 큐에 스턴이 없어가지고, 스턴 걸라고 때린거라고. 아, 쓰레기새끼 진짜. 그걸로 부족해. 아니, 어떡해. 아니, 씨발 뭐. 일단 해보자. 서포터를 벌레 취급하는게 아니라, 서포터의 뜻이 뭐야. 서포팅을 하는거잖아. 이 새끼는 서포팅을 안하고, 이 씨발 다 쳐오는다고. 아니, 씨발. 잘 풀렸잖아. 아, 이 새끼가. 얼마나 더 잘해줘야 돼. 뭘 잘해줘, 잘해주긴 빨리 걸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이거 일부러 안썼다, 킬. 동친다, 동친다. 할거 없으니까. 빵. 뱅. 아우. 에우. 뱅뱅뱅뱅. 나이스야. 자, W 2초. 1초 때려. 때리면 W. W 바로 봐가지고. Q평. 와우. 미신이 킬 다 먹었네. 끝났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야, 씨발. 트위치 하다가 진하니까 미쳐버리는데? 어? 뭐하러 트위치 하고 있었냐. 존나 힘들게 게임. 그냥 트위치 밴하고 진하면 되네. 그네. 그네. 이거 진 알리스타. 그냥 끝내버리네. 그네. 중렬아. 어. 중렬아. 그네라고 하지 말고. 그런 애라고 해. 그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어? 뭐라고? 그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러네. 아, 오케오케. 그런 애라고 해줘. 그건 좀 내가 유의할게. 어, 그거는 진짜 니가 진심으로 좀 잘못한, 니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어? 알았다. 어. 그네 하지 말고. 그러네. 로 해줘. 앞으로. 그러네. 하려다가. 혀가 짧아가지고. 미안하다. 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조심해라. 바텀 가자. 그걸 또 하나하나 이제. 캐치해주네. 아, 이 친구가 자꾸. 아이, 그네. 그네. 이러길래. 아, 이거 좀 방송하는데 또. 둘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 그렇잖아. 뭐. 좀 제세를 해야지. 내 방송이 뭐. 한두번 방송도 아니고. 좀 조심할게요 앞으로. 아, 저거 끝났다. 저거 죽었다. 어, 생일쓰는게 더 이상한거 같아. 내 W는 절대 안 빛나가지. 어떻게까지 한 번도 빛나갔더니. 당연하지. 남들이 걸어둘때 쓰니까. 죽여라. 어? 그렇게라도 쓰는거야, 인마. 아, 오케오케. 원래 스킬이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거야. 이게 인마. 아, 나도 알지. 새끼가 진짜 시위를. 아아! 아하. 아니, 왜 바꿔 저기다가. 아니, 바꿔라 좀. 수정구를. 수정구로 바꿔. 레벨이 몇인데 수정구로 바꿔. 개새끼야. 아, 그건 인정. 야, 뭐야. 이는 왜 안배우냐고? W가 떼줘야지. 호응하게 도니까. 야, 쟤 어디가냐. 쟤 지금. 룰루랑 캐리할라고 지금. 작정하고 온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쟤가 룰루랑. 룰루랑 듀오일 확률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스펠이 저렇게 되있으니까. 그럼 쟤네가 이제. 듀오 하기 전에 말을 했을거야. 어? 뭐 학교 친구야 같은 반이야 이러면은. 야. 야, 오늘 학교 끝나고. 야. 아, 오늘 야자 끝나고. 듀오 한번 부리자. 야. 야, 씨발. 룰루코그모. 야, 방송 보니까 개장인 줄만. 야. 야. 야, 끝났어. 끝났어. 야, 가가줘. 캐리 한번 조지대. 지금 이러고 왔을텐데. 어? 아, 그래도 학교에서 제일 잘하네. 다이아 두 명이서 듀오하는건데 지금. 끝나버렸죠? 아, 나 주면 안되냐 이거? 먹어, 먹어, 먹어. 감사. 아, 별말씀. 정신들. 한 대치 잘 때렸다. 어, 라인 양보해줬는데도. 잘하네. 내가, 내가 와드하고 궁으로 걸면 니가 WQ해. 내가 여기 나오면 안심하고 나올거거든?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궁 딱 키자마자 니가 WQ해. 나 이거 먹으라고? 야, 고맙다. 야, 뭐야 쟤? 성인군자야? 뭐야 쟤? 다 줘 나한테. 미드갔어, W. 야, 저게 진짜 참된 정글러의 자세 아니냐? 어? 어? 참된 정글러의 자세? 팬임대여래? 아우, 야, 참된 정글러의 자세 아니냐 저게 진짜로? 와, 골드부터 다이아 왔대. 원딜 내꺼 보고 해가지고. 골드부터 다이아 1을 왔다고? 내꺼 따라, 내 플레이 따라하기 힘들텐데? 나 막 나가는데 그냥. 나 강의할때 아니면 진짜 막 나가거든. 강의할때는 내가 좀 사리면서 하고 정석적인 플레이 하는데 아니면 나 막 나가거든 진짜로. 내꺼 보고 다 마스터까지 가는거야? 야, 대박이다. 대단한 친구네 저거. 쟤는 원래부터 재능이 있는 친구네. 그러네. 와, 재능이 있는 친구라고 원래부터. 민신 아주 그냥. 진짜 팬인데? 아주 재능이 있는 친구야. 그 정글러. 근데. 요즘 정글러들은 싸가지가 없는게. 솔직히 정글은 정글이 먹는게 맞아. 인정. 왜? 정글이 정글먹으면 정글보너스가 있잖아. 정글은 정글먹으면 정글보너스가 있잖아. 정글은 정글이 먹는게 맞는데. 정글이 라인을 먹으면 안되거든. 근데 요즘 정글러들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라인을 막 터먹어요 자꾸. 라인을 막 훔쳐먹고. 그럼 효율이 떨어지거든. 정글은 정글을 먹어야지 효율이 올라가는거야. 인정하냐 중결아? 그건 맞지. 왜냐면 정글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정글들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막 시발 자꾸. 라인을 줘 먹어. 라인을 보너스도 없는거를. 그러면은 라이너들이 정글을 먹게되거든. 그럼. 그럼 어떻게돼. 어떻게 되는거 같아 얘들아. 개 비효율적이지. 겁나 비효율적이지. 라이너들이 정글을 먹고 정글이 라인을 먹으면 어떡해. 정글이 정글이 정글을 먹어야지. 정글보너스라고 내가 원딜을 하는거 마냥. 아 그래요? 요즘 시. 요즘 애들은 이게 싸가지가 없어요 다들. 어? 자꾸 라인을 쳐먹어. 그러니까 원딜들이 화나가지고 정글먹는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어휴 야 고맙다. 이러면 내가 카드키리 한번 드려줘야지. 아 쟤네 쟤네. 내가 이렇게 양보해줄수록 안 던져요. W 안 써냐고. W 쿨이라고. 아까 방금 시발 정글먹었잖아 개새끼야. 아. 아껴야지. 아 나 진짜. 지렸다잉. 안 맞았네. 이거 뭐 어떻게 걸어도 이기네 한타를. 신지두가 죽질 않네 신지두가. 신지두가 중고번에 쓰니까 뜨애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뜨애님. 아 뜨애님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뜨애님. 아 감사합니다. 펄팩트. 거의 뭐 알리 캐리였죠. 바텀에서부터 풀었지. 전령 쓰라고. 아 맞다 나 전령 있구나. 여기다가 쓰게. 야 나 이거 궁금한 거 있었는데. 전령 쓰는거. 여기다 쓰면은. 이거 두개를 다 박치기 해. 박치기 두개 다 해. 이거 포즈 존나 웃기네. 어. 이거 두개 박치기 다 아냐 이거. 궁금해서 이거. 다하지. 박고 또 박치기 해 여기다가 바로. 어. 또해 또해. 또하네. 또하네. 아 또하네구나. 또하네구나. 와 그럼 이거 두개 포즈은게 진짜 좋겠다. truly not. 아우 아우 손. 살려줘. 안돼. 아 아 나이스 야 리진 잘한다 역시 내 방금 봐서 그런지 내가 뭘 할지 안해 나랑 호흡이 잘 받네 아 빨리 끝내 모셔 빨리 끝내란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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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랜만에 지난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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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달라고 이거 아 니가 맞냐고 아 뭐야 나 살려달라고 왜 따라와 한방에 죽을거면서 어? 뭐해 넌 왜 따라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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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미쳤어 니네? 니네 따라오면 나 이길 수 있을거 같애? 뭐 어떻게 하겠고 피하면 스킬 없잖아 너 그러면 뭐야 너 너 가고 일단 어 너도 뜰래? 내가 두대 한번 때릴게 두대 두대 때릴 기회만 줘라 나한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 딜규환 어 수고해 어떻게 나한테 와보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하여 약올라? 어이 새끼가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아무것도 못하는 놈들이 하나도 안쫄랐어 하나도 안쫄랐어 하나도 안쫄랐다고 하나도 안쫄랐어 제발 뒤지라고? 나보고 뒤지라 하면 어떻게 해 잠깐만 너가 나 죽였잖아, 스바라마 딜량보고 다음판 가자 지금 로일 챔피언스 끝났나? 아 끝났구나 로일 챔피언스가 7레벨 토큰 5줬다 아 근데 나 니한테 줄 때 강한 정신력 줄까 명품 리더십 줄까 유쾌한 팀워크 줄까 어허허 유쾌한 팀워크 니 생각도 그렇지 니가 막 침착하고 냉정하거나 리더십이 있고 전략이 돋보이진 않지 그냥 친절하지? 아니 근데 솔직히 이번판 나쁘지 않았어 나 어 내가 봐도 그래 넌 그냥 친절해 어 그냥 친절한 친구야 나 리신이 팬이라니까